아 거절이들이 엄청 많이 짝짓기를 하고 있습니다. 제 알을 얼마나 많이 낳으려고 저러는 걸까요? 지금 많이들 거절이로 바뀌었어요. 우리도 한 덩어리 있네요. 그리고 여기 한가운데 많이 있고 여기서도 서로 짝짓기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. 그러면 짝짓기를 한 다음엔 거절이들은 다 죽어요. 그래서 거절이가 미러움이 더 많아지면 우리 베리도 마수도 먹고 하여자 여기 식총식물도 이렇게 있고요. 포날포자 여기 거절이가 들어있습니다. 이렇게 내려오면 우리 베리는 사실 냄새가 좀 심해요. 베리 일로 와봐. 저기 숨. 저거. 무서워가지고. 잘 못 알아가서 저렇게 숨을. 헐떡헐떡헐떡. 이렇게? 이렇게. 안녕 베리. 머리만 주시면 가만히 눈 닦는데. 이렇게 봐. 괜찮아. 오케이. 이렇게. 이렇게. 우리 밀크. 밀크 나왔니? 나왔네. 잘. 밀크가 우리 집에서는 제일 오래 됐어요. 얘는. 여기. 여기. 해야된 양치. 보이죠? 응. 건강하게 오래 사가. 감사합니다.